아들아 우리 신짜만 봐줄까? 나는 스페인 무이고 너는 한국 무 알았습니다 재밌겠다 스페인스 뽕쥬루아 안녕하세요 제가 어린 나이에 신을 받았는데 이번에 북한산 가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지금 신발이 좀 좋아요 점 봐줄까? 네 잘하세요 자 얼굴 가까이 술 먹었네 술 먹은 줄 알고 있었어 왔는데 뭐 내가 지금 그분이 몇 살? 몇 년 몇 살? 92년생 7월 9월 7월 9월 자 죽인 묘 진사 오미 신류스레 공유다 닥쳐라 닥쳐라 왔다 왔다 예 집에 사과나무 있지? 사과나무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응 절대 집에 사과나무 심으면 안 돼 마당이다 알았지? 마당이 없어 엄마 신엄마 입 좀 닥치세요 저 왔잖아요 지금 장군신이 지금 들어간 거 전 보고 있는데 어 니 보자 보자 네 어머 니 백수네 확인하고 있어요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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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봐라 와라 와라 오 왔다 왔다 오 그래 직장인인데 참 좋네 직장이 한 달에 월급 한 300 받지 300이면 더 봐요 어머 돈 잘 본다 300 넘게 본대 회사 무슨 회사인데 한전 한전 어? 한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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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바꿔주는데 맞지 한전이 한전 한국전력 아 한국전력 오빠 애인 있어요? 없어요 아 나 없을 줄 알았잖아 오빠 오빠 잠깐 옆에 때려서 기절 좀 시키고 올게요 오빠 오빠 92년생이면 34살이에요 저 스물이 안 되네요 어 난 32이에요 4살 차이인데 괜찮아요 아니요 가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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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옥 가였다 타옥 가였다 이